아이고, 이게 누구야? 야, 정검. 잘 지냈냐? 아, 이놈 새끼. 어떻게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. 이따 점심이나 같이 하자. 선약 있으면 미루고. 정검. 판 하나만 새로 짜자. 간단한 걸로. 어떤 판이요? 2년 전 새우철강 노조 기억나지? 예. 근데 왜요? 또 날려버릴 때 있어요? 어. 우리 개를 싸. TQ 택배. 선배에서요? 시검장님하고는 이미 얘기 끝냈어. 넌 액션만 들어가면 돼. 충돌 있으면 물러나 계시라 그랬잖아요. 많이 안 다치셨어요? 예, 아버지. 이따가 다시 연락 드릴게요. 근데 기옥 선배님 왜 안 오시지? 나 이거 준비해놨는데. 가마도 가끔 밥 먹기 싫을 게 있어. 참, 그 TQ 택배 인원 정리 명단은 발표됐나? 네, 오늘 아침에요. 뭐하러 남에서 신경 써요? 우리 일도 아닌데? 아휴, 주인님도 참. 나중에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. 지금 우리만 아니면 됐지. 우리가 언제부터 남인이 신경 썼다고. 야, 인마. 깜짝이야. 왜 그러세요? 남? 야, 기옥이 아버님이 TQ 택배 사원이시다. 오늘 아침에 정리대상 되신 분이라고. 선배님. 아, 드세요. 저 신경 쓰지 마세요. 네. 감사합니다.